웹스퀘어 퀵하이드입니다. 데이터 리스트의 새 컬럼 필터 함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함수를 사용하면 지정한 그리드뷰 컬럼의 데이터를 동적으로 필터링할 수 있습니다. 사용 예입니다. 정규 표현식을 사용하여 컬럼 3의 값이 풀리죠, 혹은 TV인 데이터만 필터링하기 위한 조건을 정의한 코드입니다. 예제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. 그리드뷰입니다. 페이지가 로딩될 때 그리드뷰와 바인딩된 데이터 리스트 1의 데이터가 로딩됩니다. 그리드뷰 상단에는 트리거가 있고, 이 트리거에는 온클릭 이벤트가 걸려 있습니다. 이 트리거를 클릭하면 새 컬럼 필터 함수가 실행되어 컬럼 3의 값이 풀리죠, 혹은 TV인 액만 필터링합니다. 브라우저에서 확인해 보면 현재 그리드뷰에는 필터링이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. 상단에 트리거를 클릭하면 새 컬럼 필터 함수가 실행되어 지정한 컬럼이 필터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웹스퀘어 퀵가이드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